얄라차 오늘도 얄라차 체조와 함께 우리 모두 튼튼 쑥쑥 어? 바닷속에 들어가려고? 엄청 몹시! 오늘은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자 그럼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바닷속에 그냥 들어가면 숨을 못 쉬잖아 얄라차의 신비한 능력으로 쉬면 되지 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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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차 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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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문어만요. 최고의 악당을 만들어주는 물약이 있죠. 근데 최고의 악당에게 어울리는 건 누굴까? 엄청? 쎄! 강한! 내가! 최고! 오, 엄청 씩씩한데... 잠깐! 살살살살 약올리기는 내가 최고! 둘 다 좋아, 좋아. 그런데 이걸 어쩌나? 최고의 악당 물약은 딱 하나뿐인데. 그럼 나를 줘야지! 세계, 강한! 내가! 최고! 살살살살살 약올리기는 내가 최고! 뻣뻣하게 힘을 과시하는 엄청과 살랑살랑 약올리는 몹시! 최고의 악당 물약을 받은 주인공은요? 어? 어? 아무에게도 주면 안 돼! 최고의 악당을 만드는 물약이라니! 그런 건 내가 없을 거야! 준비 체조 시작! 헉! 영, 자, 영, 자, 영, 자, 최고의 악당 물약을 없앨 오늘의 동작은? 바로 이거야! 자, 한 명은 아주 뻣뻣하게 또 한 명은 살랑살랑 부드럽게 그럼 나부터 뻣뻣하게 해볼까? 두 발을 벌리고 발은 뻣뻣하게 접어서 위로, 아래로, 앞으로, 차렷! 자, 이번엔 살랑살랑 두 다리를 붙이고 두 팔은 만세! 살랑살랑 움직이는 거야! 팔도 엉덩이도 살랑살랑 무릎도 살짝살짝 구부렸다 폈다! 오! 오늘은 어렵지 않은데? 뻣하게! 위로, 아래로, 앞으로, 차렷! 살랑살랑 팔도 엉덩이도 아이고, 뻣뻣하게 해잖아 친구들! 친구들은 헷갈리지 않고 잘할 수 있지! 헤헤헤 자, 뽀뽀 타게! 그럼 이번엔 살랑살랑, 살랑살랑 뻣뻣하게, 뻣뻣하게 살랑살랑, 살랑살랑 잘한다! 이야, 친구들의 힘이 모인다! 오, 내 몸이 영차! 엄청 몹시! 최고의 악당 물약은 내가 없을 거야! 응! 내가 먹을 거야! 열아랑 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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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차차! 열랑, 열랑, 열라, 열라차차! 삼락돈! 신비로운 힘을 가진 랄라차 힘차게 으라차 으라차 놀라운 능력 있는 랄라차 강하게 으라차차 으라차차 으라차하고 나면 랄랄랄랄랄라 으라차하고 나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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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튼튼 힘이 불끈 키고 쑥쑥 용기가 철철 머리는 똑똑해져 랄랄랄랄라차 freel omega 대신 게 다행히도 하지만 손으로운 힘을 가진 랄라차 힘차게 으라차 르라차 물론 능력 있는 랄라차 강하게 으라차차 brushing 으라차차 나는야, 얄라차, 사! 유나 마녀, 최고의 악당을 만드는 물약은 안 돼! 친구들, 오늘도 얄라차 체조를 하며 우리 모두 튼튼 쑥쑥! 얄라차! 축하해요! 오늘 아주 기쁜데! 여러분, 축하해요! 축하해요, 니동네! 얼마 전, 어린이집에서 재롱발표회를 했어요. 서호에겐 태어나서 처음 하는 발표회였어요. 서호야, 엄마, 아빠 직장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어린이집에 가는 서호를 보면 늘 마음이 아팠는데 누구보다 의젓하고 씩씩하게 율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단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서호 첫 번째 발표회 진심으로 축하해! 서호야, 첫 번째 발표회 축하해! 축하해! 띵동! 오늘의 퀴즈! 사회 좋은 형제가 도와주려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아기, 2번 할아버지, 3번 할머니! 정답을 하는 친구를 여기로 보내주세요! 여기, 여기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기! 내일 또 만나서 재미있게 돌자! 안녕! 안녕!